자, 첫 번째 염증아 씨. 네. 이거 어떻게 할까요? 네. 아, 녹자마자. 오케이.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, 보니까. 보고만 계세요, 보고만 계세요. 오케이. 포인트만 집어줘야 돼요. 하나, 둘, 셋. 조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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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끼에 맞았는데. 무슨 조끼? 구명조끼. 아,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요. 구명조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. 조끼 많아서 이런 것도 조끼 자르고. 자, 두 번째입니다. 염경아 씨. 하자. 아, 이게 온도예요. 끝내 갔다 봐야겠죠? 이준한테 봐서. 상한 걸 많이 하며 하루서. 네. 네. 자, 어려워요. 오, 잘하시는군요. 역시. 아, 정희 형. 언니는 그런 안 되는 표정인데. 언니 얘가 똑똑해. 잘한다. 아, 네. 끄는다, 끄는다. 아, 좋다. 바로 그거야. 네, 알겠어. 어우, 미안하다. 언니, 저 언니는 알아요. 자, 언니가 됐어? 그대로 하면 됩니다, 아빠한테. 아빠한테 그대로 보여주세요. 안 좋아지. 아빠 보고. 아빠가 문제예요, 아빠가. 아빠가.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틀린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볼꺼지. 아, 예, 알았군요. 하나, 둘, 셋. 한석봉. 한석봉. 아, 야. 어, 야 너 한석봉 안 와나 보다. 잘했어, 잘했어. 아, 잘했어. 예, 정중인의 션 desert. 아~! 아, 아... ICH story. 저거 어려워요. 아 이거 어떻게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. 어차피 이거 이상 없습니다. 그래요? 그래요. 할 것 같아요. 시작! 알았대? 형성 알았대? 바로 때린 거 아니야? 시작! 오 알어. 춤 같은데? 한 번 더 보일까? 오케이. 옳지. 잘하네. 오케이 좋다. 똑같아. 하나, 둘, 셋! 어떡하지? 한 두 개 정도가 떠오르는데? 제기차기? 그리고 또 하나는? 트위스트? 디스코? 아닙니다. 내가 볼 때 막추면 막춤? 아닙니다. 뭐예요? 어떻게 시작했냐면? 네. 예라이다. 캉캉은 어떻게 맞춰? 애초에 못 맞추면 그랬어요. 좀 더 쉬운 거 아직. 캉캉 같으면 박준기씨가 또 어떻게 하지? 잘하죠. 어떻게 해요? 이게 캉캉이지. 이게 캉캉이지. 갑자기 잘 몰랐어 캉캉. 굿팀의 승리! 네.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 마음을 맞춰라. 자 그렇습니다.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 상황 속에서 내 아이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부모님이 맞춰보는 코너입니다. 오늘은 도전가족을 여러분께